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면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오래전에 한 원로 기업인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나온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식들이나 임원들에게 권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는 설명을 더했습니다 이 조언을 풀어 설명하면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당신이 가진 귀한 시간을 사용하는 데 한번 고민해 봐라 이런 이야기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살아가는 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원로 기업인의 조언은 살아가는 일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은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들 지금 저의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은 나머지 또 활동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활동에다가 나누는 일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선택하고 또 어떤 것은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이유도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은 방송 준비라든지 이런 활동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글을 쓰는 일이라든 책을 쓰는 일이라든 이런 부분은 활동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죠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연령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어떤 활동에 시간을 쏟을 것인가 어떤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은 항상 자원의 희소성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시간이란 자원이 무한히 많지 않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을 여러 가지 활동에 배분하게 됩니다 한 가지 활동에 시간을 투입하면 다른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꼭 같은 이야기를 지금이란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과거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갖는다면 대체로 그 사람은 현재와 미래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활동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도 제한되어 있고 관심의 양도 제한되어 있고 집중력의 양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옛날에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 흘러간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화제에 오릅니다 함께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주로 과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 옛일을 해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일은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모임을 지나치게 빈번하게 갖는다면 자연히 그 사람은 자신도 알게 모르게 관심과 시간과 집중력과 에너지를 옛날에 과거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과 꼭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이야기한 원로기업인의 조언은 당신의 관심과 시간을 옛날에 초점 맞추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맞추어서 살아라 이렇게 재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해석을 사회로 확장하면 어떨까? 개인의 합이 사회가 되니까 사회로 한번 확장을 해보시죠 시간의 배분이나 관심의 배분이란 면에서 보면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어느 사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가 옛날일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과거의 노예 혹은 과거사의 노예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과거의 자신이 범한 실수나 실책에 벗어나지 못한 채 후회와 한탄과 해안의 나날을 보내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좀 파괴적이고 못난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밀려오는 것과 같고 이런 새로운 문제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힌 집안의 가장이라면 그만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고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데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죠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현재와 과거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한데 자주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그런 갈등이 현재와 미래에도 큰 부담을 치우는 일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보면 두 나라는 서로 총부리를 겨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남태평양의 섬 같은 데서 죽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가지고 시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초기 한 2개월에 4개월 사이에 시로시마에는 최소 9만에서 최대한 16만 6천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나가사키에는 6에서 한 8만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원폭이 투하되자마자 6일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가하고 크게 격돌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후 처리 문제라든지 확연한 성자와 패자의 존재 등이 이후에 미국과 일본 양국사의 갈등을 또 줄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주 두 나라는 반공이라는 그런 목표를 두고 지금은 중국이라는 목표를 두고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과거 즉 역사에 대한 관점이나 시각도 일정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역사에 대한 관점에서 기초는 인간은 과오나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존재고 두 번째는 과거는 이미 흘러간 불인 것이다 이런 종류의 어떤 시각들이 두 나라 사이를 견고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데 이바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과제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인이 과거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그 사람의 취향이나 특성 그리고 성격이 일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자신 앞에 지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거나 또 분투 노력할 수밖에 없다면 과거의 문제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좀 낮겠죠 어떤 사람이 자신과 가족에게 닥쳐야 될 미래의 도전과제들이나 문제들의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거나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자연히 과거 문제는 우승순위에서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죠 오늘날처럼 격동의 시대, 격랑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변화가 요동치던 시대에 지나가버린 과거의 일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현명한 일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독서 등을 통해 가지고 흘러간 옛날로부터 배움과 교훈을 얻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과거의 잘잘못을 두고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와 관심과 이런 부분을 투입하는 것은 한 번 더 깊게 숙고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인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준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의 배부는 자연스럽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 또 현재를 넘어서 미래로 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자 모토가 과거를 넘어서 현재로 현재를 넘어서 미래로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과거는 많이 흘러간 거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이란 것은 어차피 실수나 실책이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혹하게 실책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리를 두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은 진취적인 기상을 갖고 자신 앞에 생을 씩씩하게 개척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가 과거와 현재 미래 사이에 균형을 좀 대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